안녕하세요. 게니입니다. 오늘도 앙키로 일본어 공부 해봐야겠죠? 지금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 119일차인가 그럴텐데 저는 119일 전에는 전혀 읽을 수도 없고, 전혀 쓸 수도 없고, 전혀 말할 수도 없고, 전혀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하셨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일본어는 아니네요. 이거는 오스칼입니다. 이건 나토 포네릭 알파벳입니다. 오스칼. 오케이. 이지. 이거는 미츠카 아니면 미카. 미카일 거예요. 미츠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미카. 맞죠? 미카. 3일.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뭐 뭐 와 아홉 명이네요. 군인데. 군이 준인데 이렇게 되나? 준인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군인데 이츠. 하나가 뭐죠? 이치니. 이치티이무데스. 그래서 이거 야구일 겁니다. 야쿠와 준인데, 아, 큐닌데 이치티이무데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야쿠와 큐닌데 히토치이무데스. 히토르를 쓰네요. 어, 알겠습니다. 숫자가 약간 좀 복잡해요. 우리나라 말도 못 느끼고 써서 그렇지 좀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어게인. 생. 생. 은 천이거나 원다우전드이거나 내지는 라인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네, 원다우전드네요. 이 경우에는. 이지. 그 다음 섬타임스는, 어, 글쎄. 이건 좀 모르겠네요. 도키도키. 도키도키. 아하. 이걸 아는 거였는데. 어게인. 익시스트 포세스는 모츠 아닌가요? 아루. 아루. 아하. 포세스보다는 익시스트가 맞는데. 아루. 어게인.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호소이. 호소이. 얇다라는 말이거나. 이이죠. 호소이. 오케이. 어게인. H는 호텔입니다. 나도 번역이 알파벳으로. 호텔. 이지. 칼은 가끔. 음, 치코쿠 합니다. 란 뜻이에요. 근데 치코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섬타임스 레이. 이거 지각인가봐요. 치코쿠가. 알겠습니다. 어게인. P는 파바입니다. 나도 포니딩 알파벳으로. 파바. 맞죠? 이지. 이거는, 어, 이거 하나씩 읽으면 되는건데. 마이크, 인디아, 찰리, 로미오, 오스칼, 파바, 호텔, 오스칼, 노벤버, 에코. 약간 느리긴 했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마이크, 인디아, 찰리, 로미오, 오스칼, 파바. 섬타임스는 토끼,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 이지. 나츠. 나츠, 나츠 몰라요. 썸머, 아, 나츠야스미 할 때 그 나츠가 나츠야스미. 여기 이렇게. 오케이, 어게인. 에키. 에키는 역입니다. 스테이션. 어, 이지. 그 다음 이거는, 나츠 익은 글자긴 한데 몰라요. 행. 행, 아하. 알겠습니다. 아, vicinity, part, around, 뜻을 갖죠. 어게인. 이거는, 시츠몽이라고 해서 질문입니다. 시츠몽. 맞죠? 퀘스션. 이지. 와타시와 나츠가 다이스키.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이지. 그는 가끔 지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지. 그 다음 이거는, 그 꼬마는 손가락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십까지 셌다. 그 꼬마는 손가락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십까지 셌다. 맞죠? 이지. それは 도때모이 한아시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 that's a really nice story. 맞죠? 이지. 나츠. 나츠는 여름입니다. 이지. 이거는 코코니와, 아, 코코니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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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코코니와 난데모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 난데가 아닌 걸 알아요, 저는. 난데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난이, 난이 모나이예요. 난이 모나이. 왜 난이 모나이인지 모르겠는데, 난이 모나이입니다. 코코니와 난이 모나이. 맞죠? 이지. 이거는, 이거 사와루인가? feel, touch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 사와루 맞을걸요, 아마. 사와루. 맞죠? 이지. 소프트 크림을 2つください. 소프트 크림을 2つください. 그렇게 해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2개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지. 나나츠. 나나츠. 나나츠는 모르겠고, 나나는 7인데, 나나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7개겠네요. 츠로 끝나는 게 몇 개, 몇 개라고 되니까, 카로 끝나면 며칠, 며칠이 되는 거고. 7, things. 맞죠? 몇 개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카네입니다. 이건 돈이에요. 카네. 이지. 공예츠. 공예츠는 5월입니다. This month구나. 아, 알겠습니다. 고가츠가 5월이구나. 공예츠가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이는 에코입니다. 에코. 이지. 이 아이는 7살이 된대요. 날이 맞으니까. 이 아이는 7살이 된대요. 이번 년도에. 오케이. Our kid turning 7 this year. 오케이. 이지. 이거는 에코, 엑스레이, 에코, 로미오, 탱고, 인디아, 오스카, 노베버. 에코, 엑스레이, 에코, 로미오, 탱고, 인디아, 오스카, 노베버. 맞죠? 이지. 그 다음, 라프, 스마일, 인... 와... 와... 뭐더라, 이게? 와라우입니다. 와라우. 이지. 수이오비. 수이오비는 수요일입니다. 맞죠? 이지. 나니. 나니는 무엇이겠죠? 왓이겠죠? which인가? 나니는 무엇일 것 같은데 왓 그냥? which 둘 다 맞네요. 이지. 이거는 일이잖아요. 아, 칠이잖아요. 그래서 나나입니다. 나나. 이지. 터는 마가루입니다. 마가루. 이지. 이거는 뭐뭐와 이거 이모토 같은데? 뭐지? 이거 이거 무스매 같은데? 무스매와 가, 카카, 가 노, 데스. 이거 전혀 모르겠네요. 한자가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것만 좀 알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노래인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모토, my little sister이네요. 이모토, 이모토와 우타가 조주です. 그래서 내 여동생은 노래를 잘한다. 라는 뜻이에요. 아레와 난데스카? 아레와 난데스카?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s that? 맞죠? 이지. 서술 이야기는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너레이션인가? 내러티브인가? 이것 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야기, 담화. 이게 되는데 션으로 들어간다고? 이야, 이, 글쎄. 글쎄. 뭘 쓰는 게 더 적당할지 모르겠네요. 이걸 일단 뺄게요. 애매하다. 이거는 일단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생각해서 다시 넣도록 할게요, 제가. 어차피 내가 넣은 거니까. 슛바이는 시다. 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지. 그 다음, 업, 업오우 같은 경우에는 우에 아닌가요? 우에. 맞네. 이지. 이번 밤의 파티는 몇 시 부터입니까? 라는 뜻이네요. 이지. 이거는 지, 뭐, 뭐인데 모르겠어요. 도키도키. 도키도키 이렇게 쓰는구나. 아, sometimes 저렇게 쓰네요. again. 에키와 도코ですか? 에키와 도코ですか? 스테이션, 역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예. 이지. 그 답은 틀립니다. 예. 그런 말이에요. That's the wrong answer. 答えが違います. 이지. 아소코. 아소코는 오버대일일걸요 아마? 맞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카레와 도키도키 지각시마스입니다. 근데 지각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카레와 도키도키 지각시마스. 지각시마스. again. 요오카. 요오카는 8이죠. 8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바나나가 나나홍. 나나홍. 아리마스. 그래서 바나나가 일곱 개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바나나가 나나홍. 네.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닿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시메루입니다. 시메루. 맞죠? 이지. summer은 낮입니다. 낮. 이지. 도키도키라고 해서 sometimes. 도키도키. 이지. 이거는 F는 포크스트롯입니다. 포크스트롯. 이지. 무이카 마이니 니혼이 카엣디키마시다. 무이카 마이니 니혼이 카엣디키마시다. 라고 해서 6일 전에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맞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와따시와 나츠 나츠가 다이스키. 그래서 나는 여름을 사랑합니다. 와따시와 나츠가 다이스키. 이지. 이거는 오 뭐뭐뭐뭐 이가 아리마스 요게 있대요. 요게 뭔지 몰라요. 많은 이게 있다. 많은 아니구나. 모르겠다. 봅시다. 오네가이가 아리마스. 오네가이가 아리마스. 그래서 그는 가끔 지각한다. 섬탐스 지각한다. 맞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彼女は 3人の 3人の 子供が 子供の 母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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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녀는 3아이의 엄마다 라는 뜻이죠. 彼女は 3人の 子供の 母親だ. 맞죠? 이지. 세븐은 나나츠 였던 것 같습니다. 나나츠. 이지. 제이는 줄리엣 입니다. 줄리엣 이지. 이거는 탱고 유니폼 마이크 브라보 리마 에코 로미오 입니다. 탱고 유니폼 마이크 브라보 리마 에코 로미오 이지. 레프트는 히 히 뭔데 히 히라이 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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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게인 이거는 고노 고노 코와 고노 코와 고토시 음 이게 나츠 니 이치니 산시 고 로 쿠 몰라요 나츠 니 이게 나츠라고? 나나츠 아닌가? 고노 코와 고토시 나나츠 니 나리마스 그래서 그는 이번 연도에 일곱살이 된다 고노 코와 고토시 나나츠 니 나리마스 맞네요 이걸 나나라고 읽어야 되죠 그쵸? 이지 익시스 포제스 는 아루 입니다 이거 아루 맞죠? 이지 이거는 뭐뭐 와 글쎄 아 야큐네요 야큐와 휴 인 휴 휴 히토 티무 데스 히토 티무 데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야큐와 큐린 데 히토 티무 데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아 이거는 후 후 소이 입니다 얇은 이라는 뜻을 가진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음 나니 나니 이지 토리가 토んでいます 새가 날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되게 자주 보는 앤데 내가 볼 때는 아 이거는 그거다 비신리랑 어라운드 내지는 뭐 니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행 이라는 글자예요 행 맞죠 파트 어라운드 뭐 그런 겁니다 행 이지 다음 D는 델타 델타 이지 이거는 아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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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스까 아레와 난데스까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아레와 난데스까 이지 이거는 여우 라고 해서 way kind like 이 뜻을 가질 거예요 여우 맞죠 이지 그 다음 쥐는 걸프 입니다 걸프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쿠라와 쿨러예요 이거 쿨러 쿨러와 아 마다 머머리 마생 이라고 해서 쿨러는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고치다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쿨러와 마다 나오리 마생 나오리 마생 나오르라는 게 있네요 나오리 마생 오케이 오케이 요우족 니와 나니 오 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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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우족 니와 나니 오 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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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습니까 유족 니와 유족 에서는 무엇을 먹습니까 뭐 이런 말인데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우족 니와 나니 오 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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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 어쨌건간에 그래서 요우족 라는데 에서는 뭘 먹습니까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설마 유럽이냐 아니구나 자 보겠습니다 유시 유쇼쿠 유쇼쿠니 유쇼쿠니 유쇼쿠가 뭐죠 나니 무엇을 무엇을 이니까 나니 오까지 그 다음에 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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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와 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이게 뭐죠 저녁 저녁식사 석식 저녁식사 에요 그러니까 유쇼쿠니 유쇼쿠 유쇼쿠 그냥 저녁식사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쇼쿠니 와 나니 타베 타베 됐을까 그래서 저녁식사 는 뭘 먹습니까 서퍼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이 또 있지 않나 방고항 이렇게 쓸 수 있고 여러 개가 나오나봐요 그냥 공예츠 공예츠 라고 해서 이번 달입니다 이지 이거는 큐 입니다 큐 이지 이거는 음 말이죠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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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나노카 몰라요 세븐 데이즈 세븐스 오브 더 먼스 나노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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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타시 には 동모따치가 탁상 이맛 해서 제게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지 그는 점심식사 이후에 옵니다라는 뜻이죠 아 오케이 이지 유식니와 나뉘어 타베타이ですか? 저녁식사는 뭘 먹습니까? 오케이 이지 아 갑자기 또 어려워졌네요 목소리가 바뀌니까 아 생月을 뭐라고 했죠? 생月가 뭐더라? 지난달인가? 왜 이 목소리 듣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냥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목소리이긴 한데요 다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듣고 알아야 될 텐데 다시 듣기가 싫어요 좀 할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제가 아는 단어가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My grandchild was born on the 7th of last month 라고 해서 last month가 맞아요 생月는 나노 칸였나요? 나노 칸이 라고 해서 지난달 7일에 그 다음에 어머가 라고 되어 있죠 마고가 마고가 라고 되어 있는데 마고가 그랜차일드인가 봐요 마고가 태어났다 라는 거죠 우마레 마시다 우마레 그래서 마고라는 명사 그랜차일드가 마고다 라는 명사를 알아야 되고 우마레라고 되어 있는데 우마레마시다 우마 우마레마시다 이게 태어나다 라는 뜻이다 우마레마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月가 나 너무 어렵다 생月가 생月는 나노 칸이 나노 칸이 마고가 우마레마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노 칸은 7일이죠 어쨌건간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은 다음에 이따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 이거 오늘 언제 끝날지 감조차 안 드는데 일단 해야죠 오케이 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이제 앙키 다시 하려고 하는데 새 카드 31개의 리뷰 카드가 139개 남은 걸 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감은 안 드는데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부터 적어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10시인데 이제 오늘 언제 자죠? 오늘 할 거 되게 많은데 네 큰일 났습니다 진짜로 네 또 왜 키보드가 안 먹죠? 나노카 나노카가 아까 며칠이었지? 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노카 맞죠? 7일 이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네 이런 말이더라고요 이지 이지 그 다음 레프트는 히... 히... 히다루? 히다리? 히다리? 히다리 히다리 맞네요 이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진짜로 오늘 와 이거 힘들겠는데 여기 오 오, 머머, 이, 가, 가, 아, 리, 마스 가, 아, 리, 마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오, 모, 가, 아이, 가, 아, 리, 마스 이거 모르겠어요 고치다가 뭐죠? 리페어. 모르겠어요. 나오루. 나오루라는 원형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몰라요. 저게 여름이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8일인가? 8자 맞죠? 8일이 뭐더라? 유카였죠? 유카카라 8일부터 이기리스 이기리스면 잉글랜드죠? 이기리스니 이기마스. 8일부터 영국에 갑니다. 8일까지 이기리스에 맞죠? 이지. 그 다음 6는 무이츠 아닌가요? 무츠네요. 덴샤는 트레인입니다. 그 다음 T는 탱고입니다. 탱고 이지. 그 다음 이거는 나나츠라고 해서 일곱 개 나나츠 이죠? 이지. 그래서 가는 뭐지? 가 하면 어쩌라는 거죠? 쓰라는 건가요? 가를? 맞겠죠? 가를 쓰라고 하신다면 써야죠. 가가 이렇게 아이고 가가 펜을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가가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가겠죠? 아무래도 맞죠? 탁정까지 해서 오케이 이지. 그 다음 이거는 나츠입니다. 그래서 여름이에요. 나츠는 이지. 그 다음 이거는 가타가 고림하시다. 라고 해서 어깨가 뻐근합니다. 뭐 이런 말일 거예요. 가타가 고림하시다. 이지. 그 다음 카노조와 머머가 머머이 ですね 카노조와 그녀는 글쎄요 머머가 머머 아 유비가 저거 유비구나 손가락이구나 카노조와 유비가 호소이 라고 해서 그녀는 어 손가락이 얇군요 라는 뜻이겠죠? 카노조와 유비가 호소이 이지. 이거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나니. 나니. 이게 나니구나. 난 나니. 오케이. 여기 에스는 어 시에라 시에라 맞죠? 이지? 올더 시스텔은 어 아내 아닌가요? 아내? 이게 올더 시스터가 아내도 되는데 오네상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높임말에서는 오네상이고 모르겠네. 정확히. 어쨌건간 두 개 다 말해야겠네요. 모르면 뭐 따질 수도 없는 거니까. 오네상이거나 아내이거나 그래서 어긴 대인은 어린 여자 점원은 어린 여자 입니다. 라는 뜻이죠. 어 워즈네 대시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 말할까 말까 했는데 again 카노조와 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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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겐키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에너제틱하다. 라는 말이죠. 카노조와 이츠 모 겐키다. 오케이.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타베 타베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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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나 아니었나요. 나니 나뉘오 타베니와 나뉘오 또 타베가 또 나오네. 타베니와 나뉘오 타베 타베타이 어쨌건가 저녁 식사는 뭘 먹습니까? 라는 말인데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저거를 요우 모였던 것 같은데 요소쿠니와 나뉘오 타베타이 ですか? 타베타이 ですか? 요소쿠니 요소쿠니 요소쿠니와 나뉘오 타베타이 ですか?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나뉘 입니다. 나뉘 맞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아 아 아 라고 해서 덥다 았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카노조와 차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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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로 차이로 차이로이로인가 차이로이로인가 차이로이 로이 로이가 색인가 그러면은 글쎄 미도리 내지는 기로이 로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노조와 차이로이로 어 쿠츠오 하이테이 마스 그래서 그녀는 연갈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카노조와 차이로노 쿠츠오 하이테이 마스 차이로네요. 이가 안 들어가고 차이로노 쿠츠오 하이테이 마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어 노보루 그래서 위에 올라가다 라는 말인가 노보루 맞네요 이지 세븐 데이스 인데 이게 나 나츠 카인가 나츠 나츠인가 나나츠 나나츠인가 카가 들어가겠죠 날짜니까 나나카 나나 나노카 나노카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죠 나 이것도 생각 안 나네 머머 니 와 저녁식사인데 좀 자세를 막 바꿔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로 이거 앉아서 이거 다 하면 허리 박살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네요 아 이게 서퍼데 뭐였지 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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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저녁식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夕食には 何을 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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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夕食には 何을 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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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夕 夕 夕 夕 夕 夕 夕 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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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서퍼라고 나온 거구나 야식은 그게 맞죠 근데 해석이 잘못된 거지 저렇게 따지면 아 해석은 맞는데 무튼 아 오케이 오늘은 바람이 세다 이지 다음에 이거는 목요비와 시고토 시고토가 머머리 데스 모르겠습니다 목요비와 시고토가 야스 미 desu 목요비와 시고토가 야스 미 desu 라고 해서 thursday is my day of work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푸 으 아 푸 루와 푸루 푸루가 뭐지 푸루와 히토대 아 이거 사람인가요 히토대 이빱이 desu 아 풀에 사람이 가득 차있다 라는 말이네요 푸루와 히토대 이즈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생계츠 겠죠 생계츠 노 이게 나노카 생계츠 노 나노카 얌 야식이죠 요 幼少。 幼少 幼少は 뭐였던 것 같아요? 幼少には何を食べたいですか? 라고 해서 야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죠. 幼が 아니라 유였다. 遊食. 遊食だ. 夕食には何を食べたいですか? 재앙은ディゼステル입니다. ディゼステル겠죠? イジ シング은歌う 아닌가요? 歌う イジ 男の人が私たちに話しかけた 私たちに話しかけた 그래서 남자 하나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라는 뜻이에요. マジで話しかけた イジ マジで話しかけた 母はははは는 엄마 아닌가요? マジで話しかけた イジ 三十九は 四九 四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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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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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은 뭐 먹습니까? 라는 뜻이죠. 요식니를 빼 먹은 것 같아요. 요식니 다시 한번 해보죠. 울화는 텐트럼입니다. 텐트럼. A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맞죠? 이지? 자 드로우풀 같은 경우에는 히쿠 아닌가요? 히쿠. 맞네요 이지. C는 Charlie입니다. Charlie.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지. 토끼에요 토끼. 이거 지 라고 읽어도 될 것 같이 생겼는데 토끼 라고 해서 시간입니다. 이지. 기노우 하하토 하나시오시마시다. 기노우 하하토 하나시오시마시다. 기노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웬만큼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거 처음 듣는 문장 같은데 어제 엄마랑 얘기했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근데 좀 디테일을 놓친 게 있을까봐 머릿속에 담고 생각하자면 기노우 하하토. 하하토. 하하토니까 with 하하잖아요. 엄마와 하잖아요. 하하토. 하나. 뭐였죠? 하하토. 하하토. 하하시로. 하하시오시마시따. 하나시오시마시따. 이렇게 이야기를しました.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엄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I talked to my mother yesterday. 이지. 그 다음에 오, 뭐뭐, 이가. 아, 오네가이가 아리만스. 해서 부탁이 있습니다. 오네가이가 아리만스. 이지. 그 다음 6는 6가, 6가, 아, 6, 6, 6입니다, 6 맞죠? easy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저녁식사, 야식은 뭐 먹습니까? 오케이, easy 그 다음 레일웨이 스테이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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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자입니다 아, 아, 에키 같은데, 에키예요 이거 이지 그 다음에 이거 그, 그, 라, 니, 마다 고치다가 뭐죠? 진짜 이것 때문에 짜증이 좀 날려고 하는데 마다 뭐지? 나, 나오리, 나오리마생, 나오리마생 이건가? 그, 라, 와, 마다, 나오리마생 맞네요, 나오리마생, 나오르구나 오케이, 이지 이치방 이치방은 더 모스트의 뜻을 갖죠 이지 그 다음 이지 샘플은 야스이입니다 야사시 야사시구나 야스이는 싸다고 오케이 이거는 뭘까? 뭐뭐 이인데 이거, 글쎄요 나 이거 미지카이인가? 짧은? 미지카이 맞네요, 이지 후타츠 후타츠는 후타츠, 후토이가 아니라 후타츠죠 후타츠는 둘 아닌가요? 맞죠? 이지 두 개라고 해야겠다, 이거는 두 개 후타츠, 이지 히토 히토 히토는 남자? 사람? 남자 사람이네요 again 그 다음 이건 가요비라고 해서 화요일이 가요비 이지 복숭아 몇 개 주세요 인데 이치츠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치츠가 몇 갤까? 이치카 이치카가 있죠? 이치카가 뭐더라? 이치카 이치카가 몇이었지? 이치카가 몇이었지? 다섯 갤걸요 이거? 복숭아 다섯 개 주세요 맞네요 맞네요 이치카가 다섯 개예요 오일이에요 이치카가 이치츠는 다섯 개고 이지 칼레와 야사시 히토 데스 칼레와 야사시 히토 데스 그는 어 젠틀한 남자입니다 그는 젠틀한 사람입니다 히토니까 오케이 이치카가이 근데 이게 의역이 약간 들어간다니까요 펄슨인데 이지 히토 히토는 사람이죠 히토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히토 펄슨 이지 그래서 이거 칼레니 아에테 우레시 같다 칼레니 아에테 우레시 같다 그를 만나서 즐거웠다 기뻤다 이런 말이죠 이지 올더 시스턴 오네상입니다 근데 이거 아내도 될 거예요 아내도 되고 오네상도 됩니다 이게 남자가 누나한테 할 때 오네상이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이지 정원은 어린 여자였습니다 맞죠 이지 히토리 히토리는 혼자서 아닌가요? alone? one person 히토리가 붙어도 그냥 one person인가 보네 again 이거는 파리일이죠 파리일은 요오카 요오카 이지 이거는 고치니 키테 구다사이 고치니 키테 구다사이 그래서 이쪽으로 와주세요 고치니 키테 오케이 please come here 이지 그 다음 이거는 몰라요 생 생 아 저게 선이구나 오케이 아 선 그래서 생이구나 라인 오케이 오케이 M은 M 뭐지? 진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이지 어 그렇구나 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요 언제부턴가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듣고 바로 해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근데 그걸 잠깐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이걸 들으니까 몰랐던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내가 많이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네 후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쨌건 다시 들어볼게요 그곳에서 나 혼자 그곳에서 나 혼자 됐다? 글쎄 나 같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I was the only one there 잠깐만요 좀 볼게요 소콘이와 거기에서 와 와타시 나는 히토리 히토리 혼자 히토리 시가 시가 히토리 시가 이거 뭔 소리야? 시카 시카이 나 갔다 이거 몰라요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뒤에 것들은 배운 적 없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I was the only one there 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오케이 彼女は 차이로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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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츠を 하いています 그녀는 연갈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지 오케이 이지 히토리 히토리 수고토가 수고토가 머머미데스 머머미데스 라고 되는데 수고토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뭐 쉰다는 말인 걸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목요비와 休みです。休みがデイオフ인가 봐요。休み。休み。休みだ。休み。 OK. 알겠습니다. OK. 昨日。昨日の 어제죠? 100. 百? 몰라요. 100が100구나. OK. 알겠습니다. Easy. 아니, OK. 충격적이는... Devastating 아닌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A일 것 같은데? 아, 역시. D가 부정적인 거. 그다음에 Vastating은 일반적인 거. OK.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OK. I was the only one there. 틀렸네요. Soba-ni-ite-ku-da-sai. 그래서 옆에 있어 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옆에 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Soba-ni-ite-ku-da-sai. Easy. 그다음 이거는 뭐뭐? Tsupa-i. Tsupa-i. 이거 시다일 거예요. Tsupa-i. 이거 신이에요. 신. Tsupa-i. 맞죠? 아, Tsupa-i구나. OK. OK. Watashi-no-sobo-wa-hya-ku-sa-i-desu. Watashi-no-sobo-wa-hya-ku-sa-i-desu. 몇몇 세. 라는 말이에요. 백 살이라는 뜻이거든요. Sobo-ga 그럼 할머니인가 보다. 우리 할머니는, 내 할머니는 백 살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Grandmother-i. Sobo-una. 알겠습니다. Watashi-no-sobo-wa-hya-ku-sa-i-desu. OK. Easy. 야쿠. 야쿠는 백이죠. Easy. U는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Easy. 나나-na는 칠. Easy. b는 브라보. 브라보-izy. 뭐라고요? 호. 호는 몰라요? direction, side. OK. 알겠습니다. easy-no. OK. そこには私一人しかいなかった お酒は大人になってから 飲むアルコホルはアドルトで飲む 大人になって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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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る どれが好きですか? この中でどれが好きですか? 彼は私の方を見ました 彼は私の方を見た という意味です 彼は私の方を見た これはホーが書いてある 方が見たんです これはやさしいです 요비는 요일입니다 가에루는 어디 돌아가다라는 뜻이죠 return go back L은 리마 이거는 7일이잖아요 나나카입니다 나노칸가? 나노카구나 맨 매일은 글쎄다 오토코입니다 오토코 호 호가 뭐였죠? 방향 direction이죠 그 다음 N은 November 이에요 November 이지 그 다음 동사원형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형에다가 나라가 들어가면은 글쎄 뭐 뭐 한다든지 일걸요 한다면 이겠다 맞다 한다면이네요 뭐 뭐 나라 뭐 뭐 나라 어 측후인데 측후나라 측후나라 측후루나라 측후루나라가 되나 측후루나라가 되는구나 그 다음 기다리면은 마츠나라 기다린다면 그 다음 익후나라 이렇게 하면은 간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지 그 다음 modern 하하입니다 하하 이지 A는 Alpha Alpha 이지 Good skilled 은 上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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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수구나 上수는 보스다 맞다 아 again 이거는 이거는 彼와 彼の 彼の 気持ちが わからない わからない 그의 기분을 알 수가 없다 彼の 気持ちが わからない 이지 고노 뭐 오 카키 뭐뭐 싣때 구다사이 이렇게 돼있죠 고노 음 뭐뭐 오 이거 서류인 것 같은데 카키 나오시 구다사이 이걸 것 같아요 이 서류를 다시 써주세요 라는 말 같습니다 고노 서류 오 카키 나오 시 테 구다사이 이 서류를 이 서류를 카키 나오 시 테 구다사이 비슷하게 아기 네 서류 루 이 오 서류 요 서류 요 서류 요 이렇게 되는 이 서류 요 카키 나오 시 테 구다사이 카키 나 오 시 테 구다사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하죠 okay 이거는 昨日 하하 토 하 하 시 오 시 마시다 하나시 오 심 마시다 라고 해서 어제 엄마와 이야기를 했다 기노우 하하 토 하 나시 오 심 싸라 이지 소바 소바 는 옆에 저 사이드 이지 투 는 아 투 잖아요 숫자로 그죠 니 이지 니 그래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카키나오스 입니다 그래서 리라이트 뜻을 갔습니다 카키나오스 이지 그 다음 로미오 로미오 이지 person은 히토 히토 입니다 히토 이지 이거는 생 이라고 해서 라인입니다 생 이지 위라는 글자인데 이거 동사로 노보루일거에요 올라가다 란 동사로 우에 아 우에일수도 있어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한자가 이렇게 써놓고 저렇게 물어보고 그런다니까요 이거 우에라고 업어버가 될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다라고 동사로 노보루가 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틀린걸로 하겠습니다 again 이거는 카레와 뭐뭐 시이 히토 데스 이거 아마 야사시 일겁니다 그래서 카레와 야사시 히토 데스 야사시 님데스 라고 하고 싶은데 히토 일거에요 이거 아마 그래서 그래서 그는 젠틀한 사람입니다 카레와 야사시 히토 데스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달이죠 라이게츠 아 아니네 내일이 뭐지 아시따였나 아시따인거 같아요 아니면 아스인데 내일 아침이 아스고 아시따가 내일일거에요 그래서 아시따와 아 뭐뭐래 하레 하레 하레르 토 이 ですね 아시타와 하레르 토 이 ですね 내일은 맑으면 좋겠어요 요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시따와 하레르 토 이 ですね 아시타죠 저거 그래서 sunny tomorrow 오케이 이지 그 다음 비는 비가 뭐지 비가 뭐죠 비가 뭡니까 생각이 안 나지 왜 빅터 빅터 아하 오케이 지는 Zulu Zulu 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지 생계츠 주이치니 그냥 읽을게요 숫자로 생계츠 주이치니 격혼しました 그래서 우리는 지난달 11일에 결혼했습니다 맞네요 1부터 10까지만 외우면 그 다음부터 그냥 숫자로 세나 보다 주이치 이치니 잠깐만 잠깐만 주 왜 이게 주이치 이치니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주 지우 이치 니치구나 이치가 아니라 주이치 니치 일이니까 니 이 니는 뭐야 그러면 여기에서 니가 이게 이게 이 일이라고 치면 그러면 요거까지 말이에요 요거 11을 어떻게 말할 거냐면 주 이치 니치 니치가 왜 들어가요 여기에 근데 주이치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주가 10이니까 이치는 1이고 왜 주이치니 치니죠 왜 그러지 이거 이상한데 이 사람들 잘못 써놓은 거 아닌가 이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외울 수 있긴 한데 너무 이런 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와타슈 와타슈 탐츠 와 샌 get 주이치 주이치 니치 니치 주이치 니치 니 개 콩 십 ました 알았어요 목요일에는 일을 안합니다. Day off입니다. OK. Easy 였나요? Again 할까요? 아, Easy 맞죠. 충격적인 Devastating인데 D만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 맞죠. Easy. 그 다음 이거는 스파이라고 해서 신이라는 뜻이죠. 스파. Easy. 그 다음 이거는 자,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소콘이 와 와따시 히토츠인가요? 히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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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토리힐 kata. 이거 일단 again 누를 거고 읽음업도 모르니까 뜻은 I was there I was the only one there そこには 私一人しかいなかった そこには 私一人しかいなかった そこには 私一人しかいなかった ok 알겠습니다 ok 絵に触らないでください 絵に触らないでください 触らないでください 소란 표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인데 그 앞에 애니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애니 애가 어디죠 애라는 장소에서 니는 어디에서니까 애에서 소란 표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인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글쎄 애가 뭐지 아 触らないでください 아 그림을 사와 사와루 사와루를 쓴 거구나 사와이 が 아니라 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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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 그림을 만지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이네요 오케이 動かない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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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만 again I was there alone そこには そこには 私 一人 しか いなかった 오케이 이지 お酒は お酒は 大人になってから お酒は 大人になってから お酒は 술은 大人 어른 大人に 어른이 나 나 된 후부터 마셔라 얘기에요 오케이 이지 hundred 는 百 아닌가요 이지 이거는 8이니까 5 8 오 맞췄네 이지 이거는 치 치 니 산 시 시츠 잖아요 모르겠네요 이거 시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츠를 쓰는구나 알겠습니다 4 4 4개 는 요츠 오케이 このコートは とても あたたかい このコートは とても あたたかい 그래서 이 코트는 정말 따뜻하네 이지 다음 추측 이지 권유 우 가 들어가겠죠 저희 빈칸에는 맞죠 이지 다음 이거는 왓다시 노 머머 와 머머머머모 중국말이 너무 많다 왓다시 노 머머 와 엄마 같은데 하하 오야 왓다시 노 하하 오야 와 아니다 이거 할머니 串 할머니 뭔지 몰라요 그래서 왓 Wall killers 스 타임 카 Parks maintenance 사. 우리 할머니는 백세입니다 라는 얘기죠 소후는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뭔지를 모르겠네 우리 할머니는 백살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맨날 틀리네 똑같은 이유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뭐지 머먼를 했대요 머먼를 했다인데 친구와 머먼를 했다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고 하여간 진짜 이게 전부 다 히라가나로 써있으면 난 다 알 수 있는데 중국어로 써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저거 숙제구나 굿 스케일드 같은 경우에는 조즈입니다 조즈 이지 이거는 하하 엄마 이지 이거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고토라고 하지 도시인데 도시 고토 시고토에서 고토시 도시 고가 아닌 도시인데 왜 자꾸 시고토에서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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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たしの 祖母 わたしの祖母は 百歳です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百歳이다 わたしの祖母は 百歳です Easy 로보루라고 올라가다 라는 동사이거나 내 진 우에 라고 위라는 부사이거나 아니 전치사이거나 わたしの祖母は Easy 그 다음 이거는 히토 person입니다 Easy うもく 動く는 move 움직이다라는 뜻이죠 Move 에요 오케이 Easy 그 다음 이거는 아 뭐더라 이모토라고 아마 동생일걸요 이모토 맞죠 이지 그 다음에 비는 빅터입니다 빅터 이지 레이즈 임프로브는 아케루일겁니다 아게루구나 이거는 히토리입니다 히토리 이지 비브리트 드링크는 노미 노무 노미 뭐더라 아 뭐 좀 마시고 싶긴 하다 물 마셔야지 그래 이지 무츠는 여덟개예요 맞죠 이지 8일 부터 영국에 갑니다 라는 뜻이죠 이지 그 다음에 아 이거 전화가 왔네요 전화 받아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네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또 시작해야겠죠 요비오 츠카에마시다 츠카에마시다 일거 같은데요 요일을 잘못 썼습니다 일거 같습니다 요비오 마치가에마시다 마치가에마시다 아하 이거 때문에 맨날 틀렸구나 오케이 오케이 와타시타치와 생계츠 주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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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치 니치 아 주이치 니치 주이치 니치 니 주이치 니치 주이치 니치 니 개콘 심하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음 음 지난달 십일일에 결혼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지 에니 사와라 나이데ください 에니 사와라 나이데ください 그래서 그림 만지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이지 우고가 나이데 우고가 나이데 움직이지 마 이지 이거는 요츠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요츠 아 네 개구나 여기 써있는데 그걸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도모다치도 이슈니 이슈니 이슈다이 이슈다 그렇게 해서 친구와 함께 숙제를 했다 이지 그 다음 이건 목요비가 아니라 수이오비네요 어 수이오비라고 해서 수요일입니다 수이오비 이지 이거는 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계속 착각을 하는데 고토시 인데 고가 빠진 토시잖아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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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이 서류를 다시 써주세요 오케 이지 이지 그래서 레이스 임뿌브는 아게루입니다 이거는 아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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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를 고치다 라는 말이죠 이지 이거는 야쿠입니다 백이죠 이지 카라이 카라이 카라이는 매운 이라는 거죠 이지 그 다음 이거는 고 노 판 콘 판 콘이 뭐죠 판 콘 아 파 소 소 이게 소구나 이게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이 탑 아 使うが 바뀌어서使ってください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해주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彼は私の上司です 라고 해서 그는 나의 보스입니다. 彼は私の上司です. 彼は私の上司です。 この問題は私の上司です. この問題は私の上司です。 方向は私の上司です。 호 라고 되네요. 호, 오케이, again. 이거는 다이스키, 아니 다이키? 아니야, 오키, 오키겠죠? 오키에서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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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는 큰, 빅이에요. 오키, 이지, 이거는 후타츠인가? 후타츠입니다. 그래서 투, 두개, 후타츠, 이지. fall sink는 사루, 사루, 뭐, 키까라, 오키, 오키예요. 오키, 이지. 이거는 타이튼 베스트는 쉬메우입니다. 쉬메우, 이지. 다음 이거는 호입니다. 호, 이지. 그래서 이거는 당신의 어머니께 안부를 물어주세요. 뭐 이런 말일거에요 오카산 이었네요 오카산 이었네요 오카산 이었네요 오치다에 오츠타에 고다사에 타츠라고 했네요 오츠타에 고다사에 이거 진짜 얼마나 틀렸는지 기억도 안나요 아 이거는 호오입니다 이지 쿨러는 아직 안고쳐졌습니다 오케이 이지 비서스티는 카와쿠일걸요 이지 이거는 이거 고치다일걸요 나오루 맞죠 이지 하치는 8 맞네요 이지 그 다음에 마주이는 배드 테이스트 맞죠 이지 바이시클은 지텐샤입니다 지텐샤 이지 그 다음에 카레와 고노 머머니 쓴데이 쓴데이 마스 여기 산다라는데요 이거가 행이에요 행 이 근처에 산다 그는 이 근처에 산다라는 말입니다 카레 카레와 고노 고노 헨니 쓴데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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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찌니 고찌니 그다사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지 이거는 뭐더라 이거는 소바에요 이지 부지런한 글쎄 부지런한 이로 시작되는게 있나 글쎄요 뭐지 진짜 부지런한 이로 시작되는게 있었나 모르겠네요 이거 딜리전트는 이로 시작되지 않지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D로 시작돼야죠 오케이 오케이 헤엘 헤엘 같은 경우에는 카미노케 입니다 카미모노인가 카미노케 노케일거에요 맞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행입니다 행 이지 미츠 미츠는 세개입니다 그죠 이지 오니이상 오니이상은 오빠입니다 이지 그 다음에 이지 이 이 점포잖아요 저게 가게인데 그 점포 앞에 서 만납시다 이거든요 그 점포의 정포를 모르겠어요 추워였던 것 같은데 점포가 뭔지 말아야 미세 선오 미세 노 마에 데 아임하쇼 선오 미세 노 아에 데 마에 데 아임하쇼 OK, again 이거는 쿨 입니다 오다 란 뜻 Easy He was boyfriend 칼레 입니다 칼레 Easy Sour은 슛바이 입니다 Easy 다음 이거는 이거 우다 아닌가 와라에 가 와라에 가 모 이마스 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答에 가 치가います 답이야 고타에 가 치가います 고타에 가 치가います 치가います 고타에 가 치가います Again 무스코와 무즈になりました 무스코와 무즈になりました 무즈になりました 아들이 여섯 살이 됐대요 맞죠? Easy 그 다음 투 데이스 후츠카입니다 후츠카입니다 이즈 K는 킬러입니다 킬러 이즈 이거는 이게 뭐더라 민나였나 민나에서 everyone 맞네요 이즈 동사 원형의 나라면은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걸 뚫어놓은 거구나 가다 하니까 이쿠 이쿠 나라 간다면 이겠죠 이즈 키노 아나타 노 오네상 이았 이았 오네상 어제 당신의 언니를 봤습니다 일거에요 오네상이 아마 언니일거에요 I met your older sister yesterday 이지 큐는 쾌백 입니다 쾌백 이지 나이는 큐 큐 이지 5月5日 와 축日 です 5月5日 5月5日 5일 아닌가요 5月5日 와 5月5日 이번 달 5일은 아니야 5월5일은 식구 즉 です 휴일 입니다 5月5日 5月5日 축日 です 축 u c c desu 축 jitsu 이지 야球 와 9 인 데 히트 이즈 야球 와 9 인 데 히트 히트 이즈 그래서 야구 는 9위 니 한 팀 이다 이지 이건 히다 히 히 히 뭐예요 히 뭔데 히 힅 힅 히르 히르 오케이 차일리 오스컬 마이크 파파 유니폼 탱고 에코 로미오 이건 적어야 되는 문제네요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요렇게 열어서 이렇게 열어놓고 해야 될 문제죠 오케이 시작 시작합시다 차일리 오스컬 마이크 파파 유니폼 탱고 에코 로미오 컴퓨터 오케이 컴퓨터였네요 알겠습니다 맞죠 뭐였죠 아 아 이거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나와버렸다 오케이 오스컬 이 서류를 다시 작성해주세요 다시 써주세요 라는 말이죠 이시 그 다음에 이거는 요비오 마 마츠가에 마시다 마츠가에 마시다 마츠가에 마시다 해서 요이를 잘못 썼습니다 요비오 마찌가에 마시다 어 마츠가에 마시다 마츠가 아니라 마치 오케이 조금 더 잘해봅시다 다음엔 어게인 이거는 무츠 무츠이고 뜻은 여섯 개 무츠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이거 교과서 아닌가 네 어머노 아 진짜 한자 사람들 어떡하냐 네 뭐뭐 노 오 뭐뭐리 다 자 보세요 한자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들어가면 이거 뭐 어떻게 맞춰야 되냐 봐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도서관에 요리の本を 가리다 도서관에 요리の本を 가리다 아 너무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도서관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들으면 알아요 뭔 소리인지 근데 이렇게 써있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서관에서 요리の本を 요리의 책을 가리다 빌렸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요츠라고 해서 네 개입니다 요츠 이지 아이는 인디아입니다 인디아 이지 그 다음 이거는 뭐더라 몰라요 몰라요 나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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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쿠 가와쿠는 feel 터치의 뜻을 갖습니다 아 아 thursday구나 again 이거는 오카상 일거에요 오카상 니 요로시쿠 오 오치타 오츠타 오츠타 일겁니다 오츠타 맞나요 오츠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지 부지런한 이거 또 왜 뒤로 나오지 내가 아까 고치지 않았나 일하고 고친거 아 일하고 고쳤다 그렇게 됐지 오케이 딜리젠트 오케이 이지 이거는 손오 미세 노 마에데 아임아쇼 그 가게 앞에서 만납시다 안되시죠 이지 이거는 이 글자가 고타에 고타에 이거 고타에요 고타에가 고타에가 치가이마스 그래서 답이 틀렸습니다 고타에가 치가이마스 맞죠 이지 그 다음 데이타임 밑에이는 히루입니다 히루 이지 왜 오모이데 왜 오모이데 위에 오모이데 위에로 돌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위에 조심해 위에를 봐 뭐 이런 말입니다 이지 그래서 이건 요비 오 마츠가에 마츠 마츠가에 마시다 마츠가에 마시다 요비 오 마츠가에 마시다 맞죠 이지 다음 이거는 도서관 데 요리 오 요리 노 홍 오 카리타 그래서 도서관에서 요리 책을 빌렸다 도서관 데 요리 노 홍 오 카리타 이지 이거는 나오루입니다 나오루 이지 가와쿠 가와쿠는 feel touch 가 아니라 thirsty의 뜻을 갖습니다 이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 해왔는데 몇 개 했을까요 진짜 와 진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이게 310이니까 330이 조금 줄긴 했어요 오늘 전체적인 양에서는 줄었는데 더 나아지고는 더 나아지고는 있는데 더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죠 이때가 최악이었던 거죠 러닝이 200개 막 이러니까 134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1에서 5일 사이에 다시 봐야 될 카드가 396개니까 이렇게 많이 본 보도 있으니까 힘들죠 60 11 15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